곤도은 씨의 뇌는 조금씩 나빠지고 있습니다. 신기한 건 인지 능력은 크게 나빠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. 희망을 잃지 마세요. 그런데 아저씨는 누구예요? 갑자기 아람이 앞에서 나타나면 아람이가 받을 충격은? 속셈이 뭐래. 이제 와서 아빠 행세라도 할 거래? 나 그 사람 꼭 만나야 돼. 형 씨. 그리고 수진이. 아, 죄송합니다. 사랑하고, 고맙고, 미안하고.